반갑습니다. 화학 만점 비법 하만비 모의고사 시즌 3입니다. 시즌 1, 2와 마찬가지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봉투 모의고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직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지는 않았는데요. 1, 2회차가 같이 업로드 되면서 10월 14일 월요일날 오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될 거고요. 그리고 10월 21일날 3, 4회차가 함께 업로드가 되면서 완강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제가 3, 4회차 설명을 드리면서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요. 1, 2회차의 현장에서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결과가 좀 어땠는지 반영해 드리는 형태로 마무리를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모의고사는요. 말 그대로 모의고사 형태로 30분이라는 시간을 제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시즌 1에서 난이도가 조금 있었다. 시즌 2는 시즌 1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좀 점검해 낼 수 있는 좋은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평들이 있었고요. 시즌 3는요. 문제를 풀다가 좀 애매한 문제를 만났을 때 버리고 넘어가는 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유연함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연습을 하는 형태로 모의고사가 제공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요. 여러분들이 꼭 넘어가야 될 좀 빡빡한 문제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잘 걸고 넘어가셨다가 맨 뒷페이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앞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준비를 좀 해줄 것. 모의고사를 치러줄 것 말씀드리고 싶고 아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시간 내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하기는 분명히 어려운 모의고사일 거다. 그러나 봉투 모의고사가 너무 쉬워서는 안 된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해설을 들으면서 반성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는 형태로 시험을 치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즌 1부터 제가 꽃을 이렇게 표지로 제공을 해드리면서 꽃말을 넣어드렸죠. 시즌 3의 마지막 꽃은 바로 카라입니다. 카라의 꽃말을 보시면 존경과 성공적인 미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너무 자랑스럽고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들을 제가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카라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반짝반짝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한다. 그리고 감사함을 담은 모의고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종강인사는 제가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수능 응원 메시지도 남겨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래에 노력한 만큼 노력 이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강에서 뵐게요.